여러분 안녕하세요. 빈센트 블루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제가 이름은 빈센트 블루지만 사실 부산에서 태어난 토박이 한국인입니다. 이름이 빈센트 블루인 이유는 기타 치는 거 좋아하고요, 노래하는 거 좋아하고요, 공연하는 거 좋아하고,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요, 돈충을 좋아합니다.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3월 24일에 브랜뉴에서 처음으로 발매되는 제 싱글의 프로필 사진을 찍고 있는 현장입니다. 박수! 비가 와 나나나나나나나나나 비가 네, 이런 노래고요. 잠깐 스포 한 거고, 비가 왔으면 좋겠는데 사실 아까 확인해보니까 굉장히 화창한 날씨더라고요. 하지만 비가 온다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정말로 고생합니다. 3월 24일 6시에 발매되니까 많이 들어주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여기까지 빈센트 블루였습니다. 안녕!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